저희 선임 비서관, 안태훈 비서관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. 네, 일단 저는 합류한지가 7월 1일부터 김병주 의원실에서 오게 됐으니까요. 지금 한 달하고 한 23일? 네. 두 달 가까이 돼갑니다. 그전에는 다른 일을 언론사에서 일을 했었고요. 언론사는 저희가 JTBC라고 거기에서 다양한 일을 했었습니다. 앵커도 했었고 기자도 했었고 또 최근에는 뉴미디어 부서에서 경험을 쌓기 위해서 뉴미디어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그걸 좀 실감하고자 뉴미디어에서 일을 하다가 이렇게 넘어오게 됐습니다. 네, 제가 3고초래에서 모시고 왔습니다. 아니, 3고초래가 아니라 5고초래죠. 지금 JTBC에서 부장급이었죠? 부장급 일을 했고 저는 휴일 날 메인 앵커도 하시고 아주 아마 얼굴에 친숙하실 텐데 아주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제가 최고위원 선거를 앞두고 영입을 상고초래에서 했습니다.